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조물 개론에 들어갔죠 어 경제조조건 반력 분역차수라는데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구할 때 보면 이제 강접합수가 있습니다 강접합수 강접합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 4월 19일이구요 하요일 입니다 자 강접합수 수 즉 s 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먼저 같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부재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m 부재 수 입니다 그 다음에 s 강접합 자 부재 나 하나 둘 하나 둘 강접합은 이 부분 하나 맞죠 이게 한 개 이해하시겠네요 그 다음에 부재가 이렇게 돼 있을 경우 부재는 하나 둘 세 개 강접합은 하나 둘 그 다음에 부재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하나 둘 세 개 강접합은 하나 둘 세 개 강접합은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이 부재가 이루어질 때 이 사이에 뭐 강접합을 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위치가 다르죠 자 위치가 다르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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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접합 부재는 네 개지만 강접합은 제로입니다 자 일단 이 강접합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적 부정정 차수입니다 자 n은 n 내적 n 외적 따라서 따라서 내적은 n 마이너스 n 외적입니다 만약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또는 n 외적은 n 외적은 r 마이너스 3입니다 r이 뭐냐 이거는 지점 발력수입니다 이거는 아우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트럭스 트럭스 트럭스의 부정정 자수 트럭스 트럭스는 말 그대로 그리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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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내적 부정정 차수를 외적과 독립쪽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n은 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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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자 트러스 는 무조건 어 단면의 형태가 삼각형 삼각형 형성하면 정정 구조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마이 트러스가 이거다 바로 나옵니다 0 입니다 마이너스 1 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이루어집니다 0 이게 정정입니다 또는 한계가 지라고 한계가 이런식으로 있다 뭐다 플러스 1이다 이걸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겠네요 자 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강조 싶은 것은 이번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거 부정정 차수를 구하는 거 n은 지점발력수와 부재수와 강접합수 마이너스 2 p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그때 p 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지점 또는 절 점수라 있습니다 그냥 모서리마다 점 다치는데요 그리고 강접합수 부재수는 두개 강접합 하나 그 다음에 내적 부정차수는 어떻게 한다 왜 총 부정차수는 내적 부정정 외적 합이다 따라서 외적은 지점발력수 마이너스 합니다 트러스의 부정차수 이랬다 아시나요 자 이번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